안녕하세요. 디자이너 김지연입니다. 뭐야? 하모니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아름다운 것 같아요. 밸런스와 하모니. 나한테 스타일은 내 스타일? 내 스타일은 내 멋대로 스타일이죠. 그러니까 굉장히 프리스타일? 뭔가 굉장히 새롭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음악도 그렇고, 영화도 그렇고, 노는 문화도 그렇고. 문화적인 것에서 서울이 훨씬 더 새롭게 느끼지 않나, 나의 생각은. 그리고 보통 소비자들이 원하던 것들을, 그런 거를 굉장히 잘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. 일단 비주얼적인 것도 그렇고, 일단 난 늙는 건 싫어. 살 길은 운동밖에 없다고 생각하고.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정신적으로 젊어야 되는 그런 거를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, 어쨌든 젊은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,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, 이런 것도 좀 관심있게 봐야 되고. 그게 예전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던 거였으니까. 나이가 들면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는데, 뭐든지.